필리핀 필리핀 하면 세부의 푸른 해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그런데 필리핀 일부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아서 여행이 금지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. 사무관님, 필리핀을 여행할 때 방문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현재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은 다바오와 카가의 안데로시를 제외한 섬 전체에 특별여행경보 2단계가 내려져 있는데요. 특별여행경보 2단계가 발령된 지역은 여행금지 지역으로 외교부에 사전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우리 국민이 납치돼 사망한 사건도 있었던 만큼 이 지역을 방문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방문 삼가시기 바랍니다. 네, 특별여행경보 발령 지역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군요. 그러면 필리핀 외에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나라는 어디인가요? 네, 현재 남수단,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전역과 파키스탄, 이집트, 이스라엘, 레바논, 카메론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경보 2단계가 발령되어 있습니다. 해당 국가를 방문하실 경우 여행이 금지된 지역을 꼭 확인하셔서 위험지역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여행경보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출장이나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출국 전 참고하셔서 신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